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온 맹어클럽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래서 난세의 영웅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할 텐데 난세의 영웅주가 궁금하시다. 저랑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또 샵 3772번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언제든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요. 우선 복습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난세의 영웅주라고 했더니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락하면 손절하고 급등하면 추경 매수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난세의 영웅주를 잡아도 수익은커녕 매일 손절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2강을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2강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을 복습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몇 년, 몇 십 년 또는 5년,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슈퍼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그게 바로 난세의 영웅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자재, 자재 가격들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난리입니다. 건자재는 지금 없어서 집을 못 짓겠다고 하고요. 자동차는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다 아시죠? 자동차는 지금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지금 하고 있고 풀옵션이 돼 있는 중고차들은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다음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매시간 설명을 한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제로금리, 제로금리죠.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죠. 지금 테이퍼링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FOMC 의사로 공개했는데 야, 이거 물가가 심상치 않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좀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더니 미국 증시가 그대로 3대 지수가 장중에 그대로 급락을 했어요. 장 막판에 하락폭을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여기나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리로 넘어갑니다.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들이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숨고르기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아셔야 여러분들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면으로 또 다음 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트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자꾸 분석을 하시면 그거 갖고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Not enough 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만 한다 그러면 딱 이것만 갖고 보시는 거예요. 시장을. 종목을, 업종을, 시장을 이것만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뉴스 나온 것 갖고 나는 매매한다 그러면 딱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트렌드와 이슈. 오늘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디를 방문했다 했더니 그 관련주가 그대로 상한가 갔어요. 그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추경 매수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급락하면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수급이 뭐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또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맨날 네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가다가 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10년 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 미국 증시 또는 아침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오르니까 시장이 그대로 급락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FOMC 의사록을 봤더니 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물가가 지금 인플레가 심상치 않다. 테이퍼링을 당겨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10년 물 국채 금리가 그대로 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QE라는 게 뭐예요? 양적 완화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과거에 2008년 또는 2014년에서 2019년 최근에 올해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음 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소비심리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다. 86에서 122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산업재, 철강, 구리가격, 그다음에 목재 가격 이런 원자재, 소재 가격들이 다 급등한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종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했어요. 왜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어요. 고점 찍고 가격이 떨어졌다 하니까 다 그 업종들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작정 추경 매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기 때문에 손절하거나 또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심리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풀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가계에 직접 지원한 게 8,560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 쫙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3,200불씩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마 다음 커트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미 국민 1인당 현금 지급 현황이다. 그래서 처음에 1,200불, 600불, 1,400불 하면 얼마예요? 2,600불, 3,200달러 맞죠? 3,200달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1인당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1인당 3,200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비를 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3월부터 사용이 급증한 미국 카드 사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45%가 증가했고 그 전에 대비해서는 2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백신 접종이 미국은 지금 50% 이상, 1차 접종이 50% 이상 되고 7월까지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에 의하면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오면 무료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 난 뉴욕 가서 백신 접종 받겠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거기서 맞고 온다고 하더라도, 2차 접종까지 한다고 온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거죠. 못 맞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온라인 여행사에 보면 해외여행 결제액, 국내 여행 결제액이 다 같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지금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작년에 못 갔던 여름 휴가를 내가 진짜 멋지게 가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는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또는 휴가를 정말 근사하게 가겠다라고 너도 나도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부킹홀딩스, 부킹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이런 결제액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신 접종이 끝나면 너도 나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관련 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 소비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해서 보복 소비가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리벤지 스팬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로 사실 뭐에 대해서 리벤지를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었던 그 세월, 그 시절에 대한 리벤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팬딩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 그다음에 호텔 업종, 여기서 보면 크루즈 업종. 우리는 사실 크루즈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여행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레저 및 엔터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일부 업종과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미국은 지금 여기 보면 라이브 콘서트를 재개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레이디 가가 얘기가 나오고 배드버니, 레이디 가가에서 배드버니까지 지금 라이브 콘서트 하겠다. 미국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지금 마스크 벗고 있어요.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광팬인데 중계할 때 보면 관중석에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그래서 보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이런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굉장히 급속도로 회복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소비주 중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시간대마다 강조를 했어요. 대한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보면 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했잖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얘네가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할 텐데 1분기 매출이 7초 5천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245억인데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도 못 보고 비행기가 뜨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화물 운임이 급등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대한항공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고점 3만 1,950원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고평가된 게 아니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LCC라는 저가항공사들이 있죠. LCC라는 저가항공사들이 있는데 게임이 안 되죠.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LCC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정항공사가 된 거예요. LCC 제외하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독점입니다. 독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단타 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행이 자유화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이런 소비주들의 상승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요. 자 호텔신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이런 대형주가 사실은 깜짝 놀라죠. 여기서 거래량도 실리고 있어요. 호텔신라를 한번 보시죠. 자 호텔신라를 한번 보면 호텔신라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호텔신라는 지금 실적이 우리가 보면 야 호텔신라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하반기에 지금 현재는 매출 쪽에서 매출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매출은 지금 23%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면세점 매출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해외 관광객이 유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객실이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이제 하반기에 점점 더 실적이 개선될 거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호텔, 항공, 여행, 크루즈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내수 소비주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슈퍼사이클도 돌아오지만 이제 이런 내수 소비주들의 실적 폭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5월 11일 날 일봉에서 보면 이미 신고가를 찍고 여기서 약간의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1분기 매출이 47% 올랐어요. 1분기 매출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36%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여의도의 더현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지방 백화점 이런 쪽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세계예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두 종목을 다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은 백화점이고 리테일 쪽에 소비 관련 주니까 그럼 신세계는 뭐냐. 신세계는 지금 네이버와 함께 지금 4조 원 규모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바인데 그거에 앞서서 우선 실적을 보면요. 1분기 매출이 10.3% 올랐어요. 1분기 매출이. 그런데 영업이익이 3,659% 올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실화냐.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럼 왜 그런 거냐. 고급 제품들 있잖아요. 명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명품 판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하고 아까 매출을 비교해봤는데 지금 명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신세계는 3,659%의 영업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소비주로 안 사겠어요. 이 슈퍼사이클은 매일 여기서 사서 이거 요만큼 먹고 단타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슈퍼사이클에 왔다면 묻어두세요. 저점에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백신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7%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전 국민의 3%가 1차 접종을 맞았다고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7%. 그래서 이런 소비주들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투어 얘기를 할게요. 이 여행주들은 적자입니다. 아직. 왜 그러냐면 인바운드가 아니라 이쪽은 뭐예요? 아웃바운드죠. 그리고 개인여행이 아니라 단체여행이죠. 단체. 그러면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하나투어는 1분기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417억이에요. 영업이익이 417억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일과 영업이익이 다 같이 90%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런 거예요? 주가는 왜 이러죠? 실적이 이 정도면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 쳐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는 거죠. 여행주들은. 너도 나도 이제 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가 지금 뭘 했냐면 필리핀 관광청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필리핀하고 공동 프로모션 해서 필리핀 갈 사람들은 하나투어에서만 갈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투어로 가면 엄청난 페이버와 할인 이벤트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고 나면 난 이번 여름휴가는 동남아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마 2차까지 접종하고 가려면 여름휴가는 조금 어려울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번 여름휴가까지는 국내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투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 내수 소비주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한미정상회담이 21일 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미정상회담.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22일 새벽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투자한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전체의 30%, 비메모리가 70%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1등입니다. 그죠? 디램, 랜드프레시 이런 쪽의 1등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1등은 어디예요? 이거 나눠지죠. 팸리스와 파운드리가 나눠지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팸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다. 여기는 미국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복습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의 시장 점유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여기 보면 팸리스라고 하는 거죠. 팸리스 64%, 전체 반도체 시장 5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오죠.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팸리스 점유율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면 토탈은 21%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우리는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타이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TSMC. 여기는 어떻게 돼요? 팸리스가 18%. 그래서 토탈이 7%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일단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대만이 지금 코로나, 대만이 청정국이었잖아요.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변이를 포함해서 갑자기 확진자들이 급증하니까 대만 주가가 급락했어요. 지수가. 그리고 TSMC와 관련된 얘기도 또 악재로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보면 TSMC와 삼성전자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과 점유율 쪽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저는 미국 증시를 장중에 밤잠을 안 자고 보진 않지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이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내려갔었는데 지금 4만 불이 깨질 때 제가 이거를 캡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1년 차트로 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곤도박질 쳤는데 이때가 올해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6만 달러가 넘어갔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저 지지선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장중에 무너지면서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8.5%인데 장중에 거의 20, 30%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 그러니까 소위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재산 달러 날아간다 이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대로 속절없이 급락했어요. 한번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 크립토커런시라고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9.44% 나왔죠? 3만 9천볼. 이게 나중에 급락했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달하시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21% 급락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하락해도 이더리움이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넘버 1이 조정을 받을 때 넘버 2가 가기 때문에 이 시장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30% 급락했어요. 마지막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도지코인 하면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도지코인 갖고 그동안 돈 벌었다, 나는 버텼다 24%가 급락했어요. 어제 그대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다 폭락을 했겠죠. 미국이 이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대참사.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오는 시간에도 미국은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썸머타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미국은 오후 5시부터 프리마켓이 열려요. 그 다음에 본장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가 프리마켓이에요. 보니까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어떻게 될까 하면서 제가 스튜디오에 왔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토종 백신 만들어서 접종하면 되잖냐. 그래갖고 지금 mRNA 백신 관련 주도를 급등했었죠. 아, 우리도 이제 미국 모더나 화이자 우리 가서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끼리 맞으면 되잖냐. 천만의 말씀. 왜 그럴까요? 미국 FDA에서 아직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노쇼 물량 1차 접종을 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유럽에는 여행을 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백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토종 백신을 FDA에서 승인해 준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지금 개발한다고 하면 해줄까요? 보면 지금 백신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보면 중국의 백신이 뭐예요? 중국의 백신이 시노팜, 시노백이라고 하는데 중국 백신이 지금 필리핀 대통령부터 중국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중국 백신은 FDA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당연히 안 해줬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안 해주는데. 그럼 뭐예요? 중국 백신은 어디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WHO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WHO에서 승인해 준 게 미국 FDA하고 같냐 이거죠. 그런데 필리핀은 중국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 중국 백신 들어온다 그러면 맞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 어떤 국력의 상징이 돼 있고 이게 비즈니스. 그래서 이게 어떤 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때 백신 관련주들 그 전에 다 팔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주고 백신을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요. 그리고 지금 오스틴 공장에 170억 달러 그 다음에 현대차가 74억 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에서는 공장 짓고 거기서 반도체 생산해서 거기서 수출하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이 증가해요. 거기서 하면.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반도체 관련주 지금 간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게 딜해서 우리는 간다. 저희는 다 팔았어요. 한미정상회담의 재료가 소멸되고 국채금리가 재상승한다. 지금 아까 가상화폐 연이은 악재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플레 우려, 테이퍼링의 공포가 지금 글로벌 증시를 떨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강 복습 슈퍼사이클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바로 내년인데 20대 대선, 내년 3월 9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여기서 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맥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맥주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됩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걸로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 한 사람의 종목이 얼마나 될까요? 20, 30개는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주를 보면 일자리 관련주와 최근에 공약 관련주들이 있어요. 공약은 뭐냐?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때마다 나오는 게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옛날에는 세종시로 청사 이전한다라는 게 이런 게 단골 메뉴였어요. 그런데 지금 KTX, GTX라고 하죠. 수도권 광역철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철도 건설 관련주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종목들을 급등할 때 따라가면 다 얻어 맞아요. 다 때립니다. 거기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실나고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맥주의 원칙은 뭐다? 이 수많은 종목들을 중에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원칙은 뭡니까? 대장주만 간다는 거예요. 대장주만 간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면 뉴페이스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족, 와이프, 장모 이쪽과 연관된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학연. 같은 대학교,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뉴페이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뉴페이스들이 잠시 들어와서 하지만 얘네들은 반짝 상승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놈은 뭐냐? 대장주라는 거예요. 그럼 인맥주는 뭘 잡아야 되겠어요?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대장주가 조정받을 때 대장주가 빠질 때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달려들면 여러분 100점 100패예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지지자 모임을 결성했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윤사모라는 거.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후보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지율 또는 적합도 선호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대선 후보들 본격 정치 행보한다고 했죠.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없애야 된다라는 멘트를 한 거예요. 누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런 게 다 여론조사를 하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자, 이제 보시죠. GTX, 제가 정책주라고 얘기했었죠. GTX,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게 정책주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부선, 김영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철도가 지나느냐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역도, 지역적으로. 그렇죠? 이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제가 뉴스에 대해서 이슈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정책주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만 제가 여기다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제일 꼴째요. 애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 애를 낳으면 어떤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략을 할 수밖에 없죠. 저출산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창투사. 벤처 창업 지원과 일자리는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인 HR, 창투사들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 고령층.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빨리 시장이 고령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그리고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치매와 관련된 이런 공약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주로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라인업들을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지금 특수건설이라는 종모를 보면 이거는 정책주 중에 뭘까요? 아까 GTX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벌써 두 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테마주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가격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서 됐을지언정 본격적으로 하는 건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스타트가 된 거니까 아직 고점에서 두 배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하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급등하고 누르고 급등하고 누르고 급등하고 눌러서 N자형 급등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정책주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방에 다 질러버린다. 내가 천만 원어치 사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수건설을 딱 보니까 휠이 꽂혔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다 질러버리겠다. 천만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려요. 그럼 어떻게 했냐? 천만 원을 갖고 세 번 나눠서 사겠다. 아니면 네 번 나눠서 사겠다.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분할 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 샀대요. 하루에 세 번 사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이게 조정받을 때 물림목에서 사기 때문에 세 번 사는 거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세 번 사면 단가가 낮아지나요? 안 낮아지죠.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된다. 분할 매수라는 게 뭐다. 잊지 마셔야 된다. 사람인 HR 그러니까 특수건설하고 사람인 HR에 대해서 실적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특수건설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602%가 급증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요. 적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같이 정말 업종 대표주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형주들은 대형주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중소형주나 중소형주나 적자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대로 한 방에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602% 지난해 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는데 23조의 사업비용이 들어간대요. 거기 참여 컨서시움이라도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급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인 HR을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179억이에요. 179억인데 이게 얼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 올라간 거냐 20%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은 75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 올라간 거냐 33%가 올라갔대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인 HR은 매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 관련주로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잡냐 하면 누를 때 잡고 이런 거 가만히 놔두는 거죠. 만약에 올라갈 때 잡고 여기서 못 잡았다 그러면 이럴 때 눌러줄 때 잡고 이럴 때 눌러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공식처럼 분할 매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사서 내가 큰 수익이 나고 싶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한번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테마주들의 특징은 오를 때는 장대양봉 한 방으로 그냥 올려요. 성격이 급해요. 내릴 땐 어떻게 돼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따라잡아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다 손절합니다. 왜? 나는 가파르게 오를 때 들어가서 줄줄줄줄 흘러내릴 때 던져버리는 거니까. 근데 진짜 대박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 잡고 패스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 흘러내릴 때 여기 여기 여기서 나눠서 사고 이걸 다 먹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해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찍어서 아무 때나 막 사서 대박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은요. 절대 남하고 나눠 먹지 않습니다. 파이를 키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파이를 키우는데 파이를 키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남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아까 M&A 하는 기업들 만약에 제가 아까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합쳐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 어디였죠? 네이버하고 이베이 코리아 를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을 그대로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M&A 한다고 그러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그 독점하는 기업들 다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Winner takes it all 이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Winner를 해야지 1등주를 하셔야지 2등, 3등주 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지하화하고 정책주 GTX 할 때 그런 건설주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기 뭐였죠? 아까 특수건설 비슷한 기업들이 있어요. 동아지질이라는 기업도 있고 부산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걔네들보다는 특수건설이 1등이라는 거예요. 이외에 2등, 3등주를 자꾸 쳐다보냐면 1등주하고만 놓으세요. 1등주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1등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3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제가 3강을 사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3강을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강은 뭐냐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만 하지 말고 해외 주식도 하자 이거예요. 고 업로드예요. 해외로 나가자. 왜 여행은 해외로 가면서 왜 주식은 해외 주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영어 못해요. 국내 주식 HTS로 하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요. 거기 한 분도 영어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영어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말로 나옵니다. 매매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누르면 돼요. 한 번도 영어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밤 밤을 새면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미국 주식을 매매합니까? 미국 주식 지금 서학개미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 형반 진짜 무식하다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시부터 PM 5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시간에 안 주무시잖아요. 프리마켓이 열립니다. 이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일찍 주무신다고 하더라도 새벽 5시에 지금 마감이 됩니다. 썸머타임. 내가 이때 못 팔았다. 5시부터 6시까지 아침에 애프터마켓이 열려요. 그리고 미국 주식 예약 매매 걸어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주식 말고 돈 버는 길 있어요.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가상화폐 급락했어요.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그냥 추풍 낙엽입니다. 중국이 규제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곤두박질이에요. 뭘로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3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해외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침대에 누워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시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한번 보시죠.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낮에는 한국 주식에 전념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맹호클럽 황유석 전문가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저랑 같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로 하자는 거예요. 모바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침대에 누워서도 매매할 수 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일하실 때 점심시간 같은 때 모바일로 다 매매하시잖아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초저금리 이제 금리 인상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로 돈 벌 거예요. 국내 해외 다 같이 이제 글로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금요일 시간에 또 이 시간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이 시간에 금요일 달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아까 난세의 영웅주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보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난세의 영웅주를 매매하는 기법 도대체 어떻게 매매해야 내가 난세의 영웅주를 잡아서 내 계좌를 역전시키고 그동안 깨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느냐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를 금요일 시간에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난세의 영웅주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조정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을 못 견딥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리는 걸 싫어해요. 내가 딱 산 가격이 완전 저점이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물려야 돼요. 적당히 물리면 나중에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분할 매수 해라. 그래서 그런 매매기법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